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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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참 제가 맨날 역사하고 정치 관련한 강의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어떤 기술에 관련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잘하겠나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IT는 한 박사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한 박사 하는 사람들 1월 1일날 제가 유튜브 계정에 가입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첫 영상이 첫 영상을 올린 것이 1월 7일날 올렸지 싶어요 5일날 올렸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아예 지워버리고 다시 1월 7일날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처음으로 제가 저의 이상형이 저의 이상형이 이분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분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제이플라 원래 이름이 김정화 씨라는 분이죠 제이 정의 제이고요 화라는 게 꽃 화자라서 플라워 아마 구독자 수가 아마 구독자 수가 1240만명 우리나라에서 그냥 아무 소속사도 없는 이런 어떤 개인 이런 걸로는 저는 저는 방탄소년단 팬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방탄소년단은 진짜 자기가 직업 가수고 어떤 창작곡을 가지고 하는 분이라면 이분은 기존 가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커버송으로 이제 많이 부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40만명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언론의 일체 나오지도 않고 방송도 전혀 안 타고 한국의 기획사들이 100만명 될 때부터 아주 그냥 싹싹 빌었습니다 이 여자분에게 한 번만 자기 행사에 와달라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하는 거가 12월달에 제가 좀 알아보는 단계에서부터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저는 2018년도 6월 지방선거 때에 그 모 성남시장 캠프에 언론 담당관으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그 뭐 그것뿐이 아니라 언론 관련한 경력이 한 한 7년 되거든요 근데 직접 관련한 기자가 아니라 어떤 정치단체에서 그쪽의 언론을 담당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토론팀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름 뭐 저 뒤에 우리 윤봉기 기자도 있지만 언론의 속성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뭐냐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잘 키워질 때는 누구도 보도해 주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다가 잘되고 나니까 거기 딱 밥숟가락 하나 얹었죠 언론이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봐야 됩니다 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 언론에 어떻게든 한번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그 인터넷 용어로 버프 탄다고 그러거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어떤 식당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죠 저게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무성의하게 방송에 임하고 백종원이라는 거를 좀 버프 타려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 그 식당이 아마 좀 이렇게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유튜브를 가지고 하려면 경쟁자로 생각해야 될까요? 협력자로 생각해야 될까요? 비슷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협력자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일단 저걸 그렇죠? 저걸 어떻게든 내가 그러니 제 채널에도 얼마나 악플이 많았겠어요 거의 대부분 어디 출신인지 어떤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악플들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들은 못 보세요 제가 여기 유튜브 강의를 하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지어 차단어를 한 1400개점 설정해 놨거든요 아마 선풀도 안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이렇게 승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건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전 세계 최고의 유튜브 챔피언 구독자 9200만명을 보유한 퓨디파이라고 하는 개인 방송에서 따왔습니다 퓨디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하죠 9200만명 여러분 꿈의 경제 아니에요 독일 인구 9800만명이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8000만명일 때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구독자가 8000만명인 것만 사람들이 신경 쓰는데 나는 차단한 사람도 1200만명이에요라고 얘기합니다 차단한 사람이 1200만명이 되었으니까 차단한 사람이 더 늘어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매니아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제 아무나 그냥 편하게 대충대충 그냥 그냥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진짜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회상규에 맞게끔 조절해서 할 경우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언론은 안 받아줄지언정 채널이 100개 아니라 300개가 되더라도 안 받아줄지언정 유튜브에서는 니들이 한번 방송해봐라 그러면은 우리 기준에 맞출 경우에 인공지능의 혜택을 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두더지가 고무욕조에 제가 이걸 고무다라이 그러면 또 그 한글 애용자께서 일본말을 이렇게 또 하실까봐 제가 그 일제시대 강의를 어느 단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가지는 어떤 그 이상한 폐그리 문화를 얘기하면서 곤조라는 말을 한번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체에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나봐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고 나서 선생님 그런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했어요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내가 막 고놓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플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악플러라는 게 저하고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보면 전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맥락을 이해해서 이렇게 찝는 분은 악플러 중에서 한 전체가 한 만 개쯤 악플이 달리면 한 세 개 정도예요 그 세 개에도 욕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싫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금지어를 1,400개 좀 설치해 놨으면 욕이라는 욕은 다 써놓지 않았겠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욕은 다 써놓고 그 욕에 맞춤법을 틀리게까지 제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풀도 안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격려하라고 댓글 달았는데 왜 내 건 게시가 안 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1월 7일 날에 첫 번째 업로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 아닌 걱정 12월 달부터 많이들 하셨죠 네 강의를 누가 듣냐 내가 네 강의를 좀 아는데 그런 강의는 어떠한 것도 안 통한다 유튜브 세상에서는 그 사람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합니다 뭐냐 유튜브라는 거는 청양고추를 썰어서 먹어야 된다 애기들이 나와서 장난감으로 놀아야 된다 전 그거 하면 강아지 한 마리 키워서 그걸 가지고 5분씩 영상을 올려라 똥 싸고 밥 먹고 하는 거 왜 네 강의를 거기 실으려고 하느냐 유튜브라는 세상을 갖다가 뭐 뭘로 보는 거냐 그러길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참 우습게 본 것 같아 유튜브 강사예요 그 사람이 아시겠죠 환장할 노릇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예요 그 다른 분 또 한 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그 마케팅 전문가거든 내 보고 하는 말이 참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작년 12월 19일의 일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다이어트를 해갖고 11월 14일까지 다이어트를 딱 끝냈거든요 그래서 한 26kg를 뺐어요 제가 그죠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대요 백두혈통에 왜 이렇게 살이 빠졌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그거는 금지어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금지어 추가 시켜버렸어요 예 정말 인간의 인간의 악플다는 본능이 1400개를 뛰어넘어 정말 진정한 집단지성이다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케팅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살을 다시 찌워라 그 찌는 과정과 그래서 다시 빼라 그 빼는 과정을 이렇게 중계를 트루먼 쇼 하듯이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독자가 모일 것이다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유튜브를 가지고 많이 검색한다 유튜브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내가 크리에이터 내 아는 지인 옆에 일반인이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다 평가 전화해 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수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있고 그러니까 검색은 1위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방금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림치즈를 한 통 짜가지고 케이크에다 섞어서 먹어라 그 유명 유튜버가 있죠 하시는 분 그렇죠 그 형제하고 그 여동생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먹방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아까 청양고추 얘기 또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 얘기를요 다섯 명의 전문가한테 갔더니 다섯 명이 똑같이 해요 청양고추를 썰어갖고 먹으라 매운 불당면에다 고추장을 한 통 또 썰어갖고 이렇게 막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뜬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이래 여자하고 같이 방송을 해야 뜬다 내가 그때마다 느낀 게 옛날에요 1843년에 제가 역사 강사잖아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843년에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져요 영국한테 이게 한국 조선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와 이거는 어떤 청나라가 우주잖아요 우주 조선으로서는 그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국이 있잖아 외계인의 침공을 받아갖고 진거야 지금 당시 조선이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개성의 구월산이나 전주모학산에 있는 각종 민간신앙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이러한 거에 되게 부조리함을 느끼고 민족 종교의 정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던게 최치원의 후손 수훈 최재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최재우가 어떤 사상을 하나 창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전문가들을 찾아다녀요 결론 아무데도 쓸 데가 없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비슷한 조언들을 해요 여러분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사람을 만난 데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을 만난 데 이렇게 말했고 이래요 내가 그거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야 참 시중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래놓고 어디가서 4차 산업혁명 강의한다고 하면 백몇십만원씩 받아 먹나 우리 와이프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혹시 오빠가 공짜로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가 돈 좀 주면은 좀 제대로 말해주는 거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돈 줘도 비슷한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 잘하시는 영어 유튜버들 많습니다 영어 유튜버들 많습니다 특히 신촌대에서 또 서초대에서 수업하셨던 이런 학과장님들은 잘 아세요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제외하고 사계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듣고 고지곳대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어요 그냥 다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청양고추 잘 드세요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해서 똥 싸는 거 이런 거 다 하실래요 물론 그런 팻빵이 아주 유명한 분들도 있죠 유명한 분들 안 그렇습니까 두더지가 파고 들어간다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아이디가요 성호육묘장이라는 아이디인데요 그분이 2018년도 5월달에 업로드를 처음 하시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400개가 넘어요 업로드 하신 게 나이 73세 이장님이에요 그분이 맨날 부인이 찍어주고 편집 전혀 안 해요 안 해요 심지어 썸네일도 안 만들어 그냥 올리는 거 하루에 5개씩 6개씩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농사라는 거 잘 모르시죠 농사 지을 때 사과를 딸 때는 이렇게 땁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연못에서 잡을 때는 그물을 이렇게 던집니다 뭐 흐르는 강물에서 잡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히트를 치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한테 그런 거란 말 안 해 말 안 하고 두더지가 파고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해요 고무역조에다가 이렇게 흙을 담아놓으니까 두더지가 계속 가는 거 그거에서 대박났다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루에 5개씩 찍어서 올리실 수 있어요 그거는요 특별히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주특기를 그걸 늙어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가 느끼신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돈도 돈이겠지만 지금 그게 한 20몇만 명 되거든 구독자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돈도 돈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찍는 것 자체 얼굴이 공개되는 자체를 좋아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고 또 시골에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집 전혀 안 하십니다 제가 그런 건 그걸 봅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참 마음 구수하에 해설합니다 정말 이놈이 그 저기 뭐 무슨 잉어의 일종인데 뭐 이거를 먹을 때는 뭐 센 물에서 구워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런 게 참 뭐야 그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구독을 눌렀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진행을 잘할 필요도 없고 없어요 단 대신에 뭐야 그 소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두더지가 파고 들어가는 거는 나머지도 다 20만에 30만에 17만에 이렇게 돼요 그거 하나가 진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560만에 뭐 이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강의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 그건 뭐냐 그 사이트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채널 들어갔으면 그 얘기를 왜 안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3648명이었는데 아침 11시에 다시 3703명 이렇게 됐습니다 구독자 수 바로 제가 봤죠 이 3703명의 첫 번째 구독자는 이 채널 아트를 만들어준 그리고 여러 서초대학교와 신촌대학교에 이런 여러 가지 포스터를 만들어준 고지현 웹디자이너가 최초 구독자입니다 우리 와이프보다도 하루가 빨리 그래서 와이프는 굉장히 서러워했습니다 이 여자 누구냐 지금 해외여행 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1년 전부터 휴가를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의뢰를 했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깔끔하구나 그리고 여기도 사실 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 사진이 그래도 좀 보기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캐릭터라이즈 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무슨 브랜드텔러라고 하는 이거를 좀 형상화해가지고 올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에이 모르겠다 여기도 내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도 그냥 그렇게 가야겠다 1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영상이 올라가다가 중지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조회수가 거의 90일이 다 돼가는데 9회 4회 13회 평균 시청 지속 시간 42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 수는 75명인데 그 75명 다 제가 얼굴을 아는 사람인거죠 그 얼굴을 다 아는 그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갔다가 들킬까봐 나가지도 못해 여기 이제 유튜브가 어느 정도 좀 뜨고 난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장국주 작가님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 범기도 이제 그 상당히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 구독해 드릴게요 라고 눌렀던 그래서 사실 보면 유튜브가 뜨려고 하면은 지인만 눌러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건 택도 없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 왜 댓글에 이 저기 그냥 이 사람 모양만 나오는 그 이 댓글 있죠 이런 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셔요 그게 진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구독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개념도 한국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직업이라 함은 그저 아침에 넥타이 매고 나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4대 보험에 적용을 받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일정한 월급을 받고 휴가를 받고 어떻게 돼요 그 휴가에서 보너스를 받는 이런 직업을 직업이라고 하지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게 직업이 된다고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경우가 잘 못하세요 이건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 친구가 유튜브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내 부부 뭐라 그래요 내 주변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긴 있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야 다시 한번 얼굴 보자 진짜 얼굴이 나와서 방송을 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없는 게 혹시 있나요 없죠 뭐든 제 얼굴이 있죠 더보기로 가겠습니다 다 얼굴 나오죠 누가 뭐라 해도 백이성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튜브 베타입니다 이 베타를 보시게 되면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될 때까지는 대시보드의 구독자 수가 앞에 첫 화면에 표시되는 구독자 수보다 항상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0명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항상 많아져요 빨리 집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 이랬네 차이가 딱 나오네 네 네 명 정도가 항상 앞서 있고요 그 네 명이 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명씩 한 명씩 때로는 네 명이 한꺼번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동시 접속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회수 순위 이 동주가 조회수 순위 4위입니다 인기 업로드 10위 중에 4위 그 다음에 조회수 205% 평균 조회수보다 205% 증가했다 그럼 이 동영상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시청 지속시간 24분 46초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시청 지속시간보다 274% 증가 그 다음에 여기 시청시간 9만8천분 이게 미니트 개념이에요 9만8천분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균보다 999% 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5월 28일에 올라가면서 또 5월 29일에 또 올라가면서 거의 지금 예전에도 탄력을 받았지만 훨씬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윤농주 시인에 대한 영화 동주를 가지고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를 한 거고 여기 몇몇 분들은 또 역사 콘서트 현장에 오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 괜찮았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려도 괜찮지 않겠나 자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처음에 했던 동영상들 쭉 보겠습니다 요기입니다 요것과 뒤가 다르거든요 자 요기는요 주로 시간이에요 3분 49초 2분 46초 11분 52초 뭐 이렇죠 이게 한 페이지 넘겨가니까 어떻게 돼 최근 게 아니라 처음 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보세요 이러다가 이 화면도 아주 조악하게 이럴 때 없죠 뭐 시끔해가지고 이때가 어떤 때냐 긴 것 찍으면 안 된다라는 조언에 너무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어떤 사람이 네가 뭔데 네가 유재석이야 유시민이야 뭐야 왜 네 강의를 보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 3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 강의 좀 아는데 그런 강의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고 투머치 토킹이고 너무 시간이 길어서 유튜브에서는 절대 그런 강의는 통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 10일까지도 안 되니까 와이프하고 저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만하자 아무도 안 본다 이거 뭐 어느 세월에 뭐 천명되고 뭐 천명돼 봐야 돈 얼마나 오는데 아이고 뭐 됐다 그냥 뭐 다른 거나 하지 뭐 그러나 와이프가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편집을 처음 와이프가 해주셨나요? 예 그게 진정한 가내수공업이었거든요 사서 그렇지 뭐 그러면 와이프 말고 뭐 그래서 와이프가 오죽하면 구독도 막 하루 늦게 누르겠어요 누가 보겠나 싶어서 근데 고재현 웹디자이너가 딱 그걸 보고 방송 재밌습니다 하고 탁 누른 거예요 내가 아니 이분이 아주 젊으신 분인데 한 스물 서너 살 되신 분인데 이분 감성에 이게 맞나 그러고 3월 15일부터 이상한 현상이 저한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월 15일부터 욕입니다 바로 감성스토리 교육원이라고 하는 희한한 곳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저 애가 이천십육 년 사월부터 이천십육 년 십일 월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마 일개 비서 나부랭이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서들이 또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저를 쫓아내신 분의 표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비서나부랭이로 근무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사실이니까요 했는데 지금 이게 6,401명이죠 3월 15일까지는 구독자가 80명이었습니다 여기가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전부 백이성거죠 소위 얘기하는 백이성의 뚱뚱이 버전 저는 영상이 비포앤 애프터가 되기 때문에 어플도 안되고 이건 저는 완벽한 사실이 되어버려요 야 마약 맞았나 말할 정도에 백두혈통 시절이다 진짜 그래갖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는 형이 하고 브랜텔러는 동생이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형제가 여자도 보면 디바 제시카하고 자기 동생 디바 제니하고 둘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사촌동생 버블디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떵개떵도 떵개하고 떵개가 하잖아요 그 밑에 여동생이 떵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형제가 하는가 보다 육촌인가 심지어는 안 닮았다고 그랬대 와 나 미치겠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건 최근에 올라간 거지만 이게 총 11개예요 그때 국회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절망적이었고 정말 뚱뚱한 데 내가 105km 가까이 나갔거든 뚱뚱한 데다가 자식이 뭐 보니까 국회에서 잘리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좀 몇 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때 당시에 못한다 오직 두 사람 다준다 연구소에 윤문기 이사장하고요 오직 두 사람 그 다음에 감성스토리 교육원에 김윤정 원장님하고 딱 두 사람만 백이성 강사님의 강의는 뜹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가 한 달에 한 번씩 총 11개월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올라간 결과 어쨌느냐 참담했죠 2017년 2017년 4월부터 올라갔는데 2018년 3월에 끝냈어요 왜 끝냈느냐 아무도 안 보니까요 아무도 안 봐 조회수가 뭐 30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더니 참 볼 때마다 참 가슴을 쳤죠 내가 이걸 볼 때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안 들어갔어요 너무 신경질이 나니까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다준다 연구소에서 제가 했던 강의들은 윤문기가 풀지도 못했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좀 센 내용인데 이거 풀어도 되나 뭐 최순실 우병우의 역사적 분석 뭐 이런 거거든 돌겠다 그래가지고 뭐야 갔더니만 이 그런데 요거가요 사도세자와 영조 있죠 요게 조금씩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봤자 300회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오빠가 무슨 공무원 학원의 선생이었어 뭘 했어 300회면 뭐 달고 다른 거지 사람들이 많이 보네 내 위로한다고 그래가지고 3월 한 10월부턴가 전에 성남시의원했던 내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한 3,400 된다 이거야 마리가 마리가 내가 일주일 전에 눌렀을 때도 80밖에 안 됐는데 그쵸 80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거에 사실은 실패를 본 많은 사람들이 네 강의 아무도 안 먹어준다고 얘기하는데 악영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컸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3월 10일 3월 15일 3월 28일인데 구독자가 한 98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김윤정 원장님한테 막 전화를 겁니다 빨리 브랜드 계정으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수익 신청을 하십시오 얼마나 유튜브에 대해서 모르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1. 브랜드 계정이라니요 수익이라니요 저는 돈을 벌자고 이것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백이성 강사님에 대한 팬심에서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수익 신청을 하시죠 그랬더니 김윤정 원장님이 남편하고 인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유튜브가 뭔지를 아는 상태였다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보지 않았을까요 이걸 자기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때까지 닫아버리고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자기가 계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안 보다가 이제 와서 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업로드도 1년 동안 안 돼 있고 2시간짜리에다가 정말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인데 유명 유튜버가 얘기하는 구독자 300만 명을 거느린 그 유튜버가 얘기하는 흥행의 공식 유튜버에서 흥행하려면 이래야 된다의 11가지가 전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그건 자기 콘텐츠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봤자 고작 3,000명 자 여기 6,300명하고 제 거 3,700명하고 다 제 거예요 다 제 거예요 구독자 둘이 합쳐 만 명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 거 외에 다른 콘텐츠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되면서 지금 서서히 늘어나더니 사도세자와 영조가 자그마치 자그마치 33만 회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몇 년에 걸쳐서 누적된 게 아니고요 딱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실어서 들어오셨던 좋아요 1,700개죠 실어요는요 495개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 내용은 조선 최대의 비극 사도세자와 영조에서 영조를 미친놈으로 만들고 사도세자가 정상이라는 주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통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강의예요 이 강의가 제가 한국의 학계에 국사학계에 완전히 정면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학자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그 책을 직접 거론하면서 까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히트를 칠 줄 난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막 올라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각종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제들이 대부분 올라갔는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게 올라가요 제5공화국 1979년부터 88년까지 10만 회가 넘었죠 한 개인이 강사 경력도 없고 방송 출연도 안 했는데 10만 회가 넘어간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평균 시청기 시간이 어디 1시간 53분 뭐 이렇죠 대부분 2시간짜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김윤정 원장님이 느낄 때도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늘어나니까 광고의 급이 달라지더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들이 3분짜리 5분짜리 이런 걸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분의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게 3분짜리 5분짜리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한 번 클릭해서 앞만 길어봐야 3분 5분이 되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50초 47초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유명 광고 회사들이 거기 붙을까요 유명 회사가 거기에 광고를 줄까요 안 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시청 시간이 기니까 특히 이 화면에 이 자막으로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해커스 이런 서로 경쟁이 붙어버립니다 나 여기에 실겠다 왜 길게 보니까 그죠 그리고 평균 시청자 연령 여기에 보니까 40대 50대 60대가 많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부람씨가 나오는 광고 이런게 붙겠죠 그죠 안티에이징 광고 이런게 붙겠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 채널을 보니까 빅데이터적으로 분석해보니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성의 화장품 광고라든지 여성 구직 광고 뭐 삼성 생명 보험 설계사 채용 공고 이런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걸 보면서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구글 에드센스라는 것으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구나 때로는 조금 조악하지만은 강소기업 좀 괜찮은 소기업이 뜰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광고에 대해 페이를 줬다기보다는 에드센스가 아니라 에드워드에다가 이 사람들이 광고를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 광고들을 인공지능이 한 번씩 인기있는 동영상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속하는지 시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걸 보는 거죠 빅데이터와 기업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아무것도 아닌 우리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움직인다는 걸 알면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할까 작전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유튜브가 천명 됐다고 뭐 집체 교육 시킵니까 이천명 됐다고 집체 교육 시키나요 만명 됐다고 만명 된 사람들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하나요 한 번씩 구글 회사에서 테크 유튜버 유튜브의 장비나 편집 기술을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유튜버 있죠 JM이라는 그분 나오고 일면식도 없지만 그런 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모아서 구글 본사를 한 번 견학을 시켜요 행사도 해줘요 2박 3일 동안 비용 다 대주고 그런 거 있어요 한 번씩 그렇게 뭐 이렇게 분야별로 선정을 하더라고 JM 내가 그걸 왜 아느냐 하면 JM이 거기 간다고 방송했고 가서도 생중계했고 나와서도 어떻게 돼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더라 이런 점은 좋더라 뭐 어쨌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잠깐 우정 출연하고 방망예 할머니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와 방망예 할머니를 만났군요 뭐 이러면서 어 그래요 뭐 유쾌하시고 최고였습니다 JM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제가 어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하 내가 강의를 올리면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막 지르는 강의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좀 조심스러워지겠죠 강의 자체가 비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하는 대상도 조금 과학적으로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의 악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야 이게 강의냐 하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점을 잘못 방송한 것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죄해라로 바뀝니다 악플러의 악플이 제가 개인 유튜버인데 대국민 사죄를 왜 합니까 저는 그런 악플에서 아 내 스케일이 이제 커졌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죠 대국민 사죄하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별거 아닌 채널 같으면 대국민 사죄라는 말을 왜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뭐 댓글이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강사님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내린 강사입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댓글에 답글을 달아가지고 악플러가 신이 내린 빨갱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 와이프는 왜 빵 터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화딱질이 나서 미치겠는데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와 진짜 웃긴다고 이 사람 만나야 된다고 완전히 신이 내린 빨갱이라잖아 오빠 김일성급 쯤 되나 봐 니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말아 그렇게 얘기하면 최소 박헌영이나 레닌쯤 되나 보지 그래서 내가 원래는 역사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참 내하고 한 15년 사귀고 살고 이러다 보니 사람이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3,7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겁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이거는 뭐냐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동영상 관리자의 채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서 제 채널로 들어가서 실제 관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정보 보시죠 정보를 보면 여기에 어떤 사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채널이다 그 다음에 가입일 2019년 1월 1일 딱 나오죠 누적 조회수 23만 29회 23만 29회 조회했습니다 그죠 보통 천만 뷰 돌파 뭐 이런거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많이 못 미치죠 대신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조회수에 비추어서 조회수에 비추어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추정 수익이 여기 나오죠 요거는 우리 황경 작가께서 아마 블라인드로 처리해 주실 겁니다 예 자 조회수 지난 28일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전체를 누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나오겠죠 시청 시간이요 577만 9천분 이겁니다 이거 이거는 웬만한 3분 5분의 게임이나 팻하시나 먹방 하시는 분이 거의 천만 뷰 가까이 찍어야 나오는 시청 시간입니다 이 강의에 제가 혜택을 이렇게 이러니까 최고급 광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막 유튜브는 즐기려고 합니다 백희선 강사님의 그런 돈 버는 식의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강좌 하시고 제 강의를 안 보시면 됩니다 악플 달지 마시고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수익이라는 게 나오는 세계 4대 글로벌 플랫폼 중에 유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4대 글로벌 플랫폼 페이스북 아마존 글로벌 셀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나머지는 제가 밴드 전문가한테 갔더니 밴드가 세계 1위라고 하는 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돈 안 내고 들어와서 천만 다행이다 내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돈 안 내고 들어와서 천만 다행이다 구독자 그러면 3700이죠 저는 그래서 아직도 구독자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독자 확보 가능성은 이런 포텐셜리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시청자 관심도 시청자층 구축입니다 이렇게 가세요 여기 보시면 구독자별 시청시간 구독자가 얼마나 시청했는가 구독 안 하신 분이 어떻게 돼요 82.1% 그럼 제 잠재시장이 82.1%까지 구축된 거죠 지금 13%가 구독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사로잡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위 국가 내 콘텐츠를 어디서 보고 있는가 미국이 9.1%예요 캐나다 일본 베트남 더 보기 할까요 오스트라리아 독일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제일 감동이 여기에 바로 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방콕국제학교에서 근무할 때에 매년 봉사활동으로 라오스에 있는 라후족을 찾아가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 분들이 한국말을 배우세요 왜 그것은 유전학적으로 100% 고구려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민속 종교가 제기착이고 팽이를 치고 지금도 민간 전설이 어떻게 돼요 내 우리의 머나먼 선조는 드넓은 눈 날리는 범판에서 말들 달렸던 선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것이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할 때에 사람들을 몇십만 명의 귀족과 왕족들을 끌어다가 스찬 분지로 옮겼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래봤자 발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렇게 그 신분이 높고 이런 사람들 다 갖다 옮겼으니까 대조영이가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죠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영의 신분이 고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라오스에서 바로 그분들이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카톡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뿌듯하죠 저는 몰랐습니다 강사님이 아 저 뭐야 선생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거기 선교사님들보다 너무나 뿌듯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게 전체가 뭐예요 초연결 사회의 상징입니다 이게 초연결 사회의 상징이에요 나는 비구독자 81%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도 그 뭐야 프랑스의 그 철학자가 말했던 시뮬라시옹의 생각만으로 그 모습으로 저를 아는 거지 실제 제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저를 아는 구독자는 실제 저를 잘 아는 구독자는 뭐 윤번기하고 김윤정 원장 정도라고 할까 몰라요 우리 마누라도 구독자니까 뭐 저를 잘 알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대충 그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범예 레전드 보시죠 지난 7일 기록 지난 28일 기록 90일 기록 365일 기록 이렇게 다 있습니다 2018년 2017년 있지만 그때는 제가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이 28일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럼 왜 전체가 안 나와 막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28일입니다 그쪽을 잘 확인하지 못하셔서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여기 비교하기를 누르시면 또 이렇게 전체 동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고런 상황이고요 유튜브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하세요 뭐 어떤 분이라도 도전하세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죠 라따뚜이라는 만화를 보시면 그 생쥐가 요리를 만들죠 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 유명한 철혈 음식 비평가 안톤 이고가 그 구스토 식당에 구스토의 그 철학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구스토가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니 그 안톤 이고가 뭐라 그래요 요리 아무나 못한다 로 바꾸죠 어떻게 아무나 요리를 하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쥐가 만드는 라따뚜이 그 프랑스 식의 소고기 스튜 요리를 한번 보더니 뭐라고 맛보더니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구스토의 그 위대한 철학을 이해를 하겠다 아무나 위대한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대한 요리사는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요리를 갖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 요리하면 프랑스 요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주로 시청해 주시는 연령대 35세에서 64세까지가 주 시청 연령대고 이쪽도 12% 넘어가니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콘텐츠를 변화시킬 것 같으면 아예 이쪽으로 전환을 하든지 전략 작전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팬들을 더 확보하고 구독자를 단속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느리더라도 이렇게 점진적 확장을 취할 것 같으면 여기에 충실한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도 보시면 성별도 여기에 들어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남성 80.1% 여성 19.9% 라면 이건 제가 과감히 한번 변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대에서 역사상 최고의 러브스토리텔링학과라는 걸로 개설한 거예요 어떻게 여성 시청자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없을까 예 여성적인 내용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로 한번 가보자 라고 내가 이제 간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는 틀을 완전히 한번 바꿔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비율이 지금 너무 남성 편향적이다 내가 꼭 남성 편향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으나 시청자들의 시청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렇다면 여성 시청자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엔 winner